안녕하세요 방금 일어났어요 한 10분 된 거 같은데 침대에 있을 땐 추웠는데 갑자기 덥네 옷 좀 갈아볼게요 이건 저렴해 명 Glen Medium 나라 섬 안녕하세요. What's going on? 오늘 되게 비교적 일찍 일어났죠? 잠든 시간에 비해 아닌가? 7시간 잤으니까 일찍은 아니네 새로운 머리 염색이요? 염색 안 했습니다 LF는 컴백 스쿨 너무 풀렸군 네 오렌지 블러드가 나왔죠 오렌지 이제 계속 쭉쭉 나올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안 먹지? 졸려? 졸리면 자야죠 여러분? 저도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잠겼는데 I walk up at 2AM? 2PM? 1.30PM? 네 그쯤 오늘 건강검진했는데 아직까지 못 잤다고요? 피곤하겠구만 건강검진 힘들지 않아요? 하면은 잠이라도 잠은 자야 되는데 밥도 못 먹잖아요 전 날 못하고 왜 이렇게 부었냐 두었을 땐 안경이지 그래도 미국에서의 스케줄 되게 여유로워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왜 안 자냐고요? 저 일어났는데 여기는 오후 2시 반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오전 4시 반이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부었는데 오우 뚜둣거려 달라스가 조금 비교적 춥더라고요 다른데 비해는 그래가지고 우리 달라스 쪽으로 오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샌드오프를 하는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샌드오프를 하고 콘서트 끝나고 약간 미니 팬미팅이나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길래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랬는데 한국인이었어요 LA에 산다 했었나? 한국...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셨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눈썹까지 잘생겼다고요? 눈썹까지 잘생겼다고요? 옛날에 완전 숙검동이었는데 조금씩 정리하니까 그래도 좀 옛날보단 괜찮아졌어요 ателей 이 책은 캣 94 아이웃 오렌지 블러드 152 A 모든 앨범이 좋지만 제 최애 수업곡이 이번 오렌지 블러드 4 A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영어를 조금만 더 써볼게요. 제가 여기에 브리또 있거든요. 브리또 좀 먹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먹방! 가보시죠.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아, 좀 씹었다. 아, 치폴레인가? 뭐지? 뭐지? 브리또, 황금, 스테이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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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Fiji. 오케이, 가자. וכğim, AS. 아아아아아 gonna 여러분들이 저희랑 다같이 희승이 형 생일 축하팟 됐거든요 치킨 먹고, 볶음밥 먹고 되게 맛있었습니다 오케이 인조의 요리! 땡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네요 잘 먹었네요 이빨에 벌써 꼈는데? 꼈다 됐다 뭐예요? 브리또요? 치폴레? 치폴레는 떠먹는 거잖아요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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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님 라이브를 놓쳤어요 다시 보기 빨리 보고 오세요 지금 생일이었는데 지금 얼른 복습하고 오시죠 이거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 너무 커 너무 커요 화면으로 내가 보인다 화면 속에 내가 있어 너무 커요 좀 여보 좀 더 아파요 .. 너무 더 아파요 좀 더 아파요 좀 더 아파요 좀 더... 오늘의 트위만이 말려주라 저 진짜 방금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심심해가지고 익힌 거예요 방금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됐나? 3, 40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깼냐면 왜 깼냐면 그 룸 클리닝 하시러 들어와 주시잖아요 근데 하우스 키빙? 이러시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I'm okay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가시는데 불을 안 끄고 나가신 거예요 그냥 불 다 켜놓고 나가신 거예요 약간 잠이 그때 딱 깨가지고 그냥 아 시간 보니까 일어날 시간이네 하고 켰습니다 와 근데 맛있다 약간 볶음밥을 씹어먹을 수 있는 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빨이 잘 깨냐 상추 2탄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지 음 share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약간 실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세 가지 뭐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칩스 키스였나? 뭐 하는 거 못 봤어요 칩스 키스 이게 맞죠? 아 셰프 셰프라고요? 셰프스키스예요? 셰프? 한국어로 셰프라고 하시네 셰프스키스 음 뭐지? 셰프가 맞는 거예요 셰프가 맞는 거예요 I don't know 하지만 맛있는 거는 다름이 없다 I wanna try a little too? 오케이 I will recommend dinner menu for you guys Brito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이게 잘 묻네 이게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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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스페어 말할게 이걸 뭐라 했지? 아니야 하고 가서 안 돼? 다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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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다가오고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뭐 있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은 아닌데 하긴 이게 스페인어로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 즐거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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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맛있군 이탈리아 탐험은 약간 그런 특집인가요? 오케이 이탈리아어 아 티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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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가 좋지?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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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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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힘내세요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고마워 포르투갈? 여기 포르투갈어는 없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포르투갈어는 없습니다 포르투갈어 오케이 프랑스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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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어 네덜란드어가 없어요 여기에 들을 수 있는 파파고에가 고마워 인도네시아 오케이 έρ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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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릴 뻔했어 일본어 해달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 물을 마세요 물을 마세요 맛있어 저는... 눈이 좋아요 하지만... 안경 안경은 몰라요 글라스... 패션 패션 글라스 됐어 아랍... 아랍... 오케이 아랍... 아랍어 번역기 봅시다 아랍어 번역기가 없는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은혁 한참 하하 ... 여기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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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슈크란 슈크란 아 여기 알아요 좋아요 아니요 자이드 자이드 German 독일어 독일어? 이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굿 텐 텐 굿 텐 텐 맞죠? German 굿 텐 텐 아닌가 본데? 굿 텐 텐 굿 텐 텐인가? 굿 텐 텐 슬레이래요 땡큐 사랑해요 사랑해요 를 한번 보여줄게요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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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It's live It's live 이게 그게 읽어주는 그게 없어요 Do It's It's is 이건 잠깐만요 될 수도 있겠네 안 된다 된다 잠시만요 베트남어? 오케이 베트남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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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dreds 보호를 달러스 콘서트는 어땠나요? 말해 뭐합니까? 재밌었죠? 달러스 처음 와봤는데 콘서트로 처음 와봤는데 그냥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LA 공연할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 조절 LA 다음 공연 까지만 해도 페이스 조절하는 요령이 많이 없었는데 뭔가 그 전 공연 휴스턴 공연부터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달리는 구간에 좀 더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원,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안무스포 주세요 언제 컴백하는지도 나왔죠? 네 아직 여러분 한 달이 한 달하고도 하루가 더 나왔어요 하루 이틀 정도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오늘 잘못 학교에서 잤나고요? 응 지금 몇 시야? 5시구나 얼른 자요 한 7시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가려면? 소리로 한 4 results 5 Video 입술이 조금 빨개진 걸 보니 맵긴 한가 보군요 오늘 매운 거 먹으면 약간 기침 나와요 끝 잘 먹었습니다 고치 소울 담아 대치했다 갑자기 밍밍해졌어 얼굴이 자국 남았다 안돼 자, 디젤 타임 네 뭐 먹을까? 뭐가 더 맛있어 보여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쿠키? 이거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 테리벨 테리벨 더 블루? 두 개 다 블루잖아요 여러분 기준의 왼쪽이면 잠깐만 거울 모드니까 내 왼쪽이 이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왼쪽이겠군요 왼쪽이 쿠키 제로, 오케이 쿠키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많이 먹긴 했는데 그럼 이거 먹을래요 약간 답장로이긴 했는데 자, 오 오 큐트 큐트 테리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약간 그 뭐야 베베 베베 맛 난다 여러분 베베 알아요? 그 옛날 그 과자 그거 맛있는데 계란 과자도 맛있는데 그 노란색 박스에 있는 거 이거 맛있어? 예스 스위리 너무 귀엽잖아요 얘 왜 포커스가 안 돼 네 됐다 아니야 맛있어 네 바이트 테디라고요 바이트 테디라고요 바이트 테디 저스트 컴 키스미 앤 바이 테디 얘 이미 귀가 떨어졌다 다쳤어요 이게 이게 작아서 좋네 되게 작아요 이거는 입에 들어오면 약간 크거든요 네 이거는 작아서 좋아요 참고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거 슬리퍼 소리입니다 이거 크록스 소리예요 그냥 이거 계속 주워먹게 되네 나도 아니요 잘 어울려 얘기해봐요 다시 안아주시기 예전 도둑 도둑 다 다 도둑 YUMMY 정원 와이 와이니 지혜 씨 이 집 사울? 아니 이거 안시인데? 그냥 달아요 진짜 딱 그 베베 맛 와 이거 너무 웃긴다 이빨에 좀 눕자 불편해 잠이 안 온대요 인제 이거 자국 났어 어떡해 이거 안경 평소에 안 써서 자국 남았네 슬립 타임 오케이 슬립 타임 이빨에 지금 너무 많이 꼈어요 밸런스 게임 오케이 렛츠 도잇 밸런스 게임 가봅시다 이게 또 새로운 앵글이구나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여기는 5시네요 뭐야 이거 한국 시간이 지금 여기 3시야 밸런스 게임 비니 오르 헷 비니 왜냐면 헷은 진짜 그 헷이잖아요 제이 형이 썼던 거 그 카우보이 모자 그거는 쓸 일이 없으니까 평소에 헷 쿠키 아니면 젤리? 젤리 당연히 젤리죠 캣 아니면 dog? 캣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 귀여우니까 summer or winter? winter 당연히 이제 항상 말했듯이 여름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books or movies? movies 책을 잘 안 읽어요 데이 오르 나잇 나잇 바이트 미 오르 세크리파이스? 바이트 미 저 그 바이트미를 처음 들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저희가 아시아 투어 했잖아요 매니페스토 때 그때 하고 나서 오는 필리핀이 마지막이었나? 필리핀에서 한국행 비행기 에서 딱 한국 도착 을 한 다음에 내리기 직전에 인터넷이 터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딱 착륙하면 근데 지금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신곡 타이틀곡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니키랑 같이 이어폰 꽂고 한쪽 한쪽 해서 들었는데 약간 아직도 그때 그 충격이 가시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딱 그 벌스 딱 듣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뭐지? 뭐지? 방금 제목 말해보내뻔 있어 비일즈 오르 샤콘 이건 약간 그거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취향? 저는 비일즈 좋아해요 샤콘에도 좋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콘서트에서는 샤콘과 반응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샤콘으로 하겠습니다 크리미널 러브 아니면 원인어빌리언? 노래 자체는 원인어빌리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퍼프가 크리미널 러브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 골라요? 블러썸 아니면 항상? 블러썸 액션 아니면 로맨스? 액션 자켓 아니면 후디? 여러분 후디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후디 후디가 진짜 제일 편해요, 후드티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제이크 형의 목소리가 되게 좋죠 제이크 형의 목소리가 되게 좋죠 시카고에서 블러썸 불러줄래? 근데 그건 일본 노래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 그 가사를? 저희는 뭐 엔진분들이 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약간 일본 곡이니까 미국에서 하는 게 약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해서 아예 옵션에도 없긴 하거든요 아예 옵션에도 불구하고 그린 드데... 전 드데요 드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노래가 약간 활동기 때는 잘 몰랐는데 활동기 끝나고 나서 명곡인 걸 알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활동기 때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햄스터 오브 스파이더 햄스터, 스파이더, 거미는 징그럽잖아요 엔노그 vs 에너클럽 그래도 에너클럽이 훨씬 재밌죠 에너클럽은 편집, 전문적인 편집 근데 에너클럽은 자막 이런 것도 직접 편집 전문가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다르지요? 어... 어... 음... 음... 어... C, 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좀 무섭지 않아요? 오늘의 TMI 지금 일어난 지 1시간이 이제 막 지나고 있고요 지금은 바지는 잠옷이고요 오늘 불이 또 먹었고요 후식으로 테디베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양말 안 신고 있고요 지금 방에 불 3개 켜놓고 있어요 진짜 TMI 라이언이나 타이거? 사자 대 호랑이 그래도 근본은 사자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 이제 왕종왕 라이언 그루바비, I'm like a lion 정원이 요즘 둥근 귀걸이 하고 있군요 저 항상 둥근 귀걸이 하는데 제이크 오르 레일라? 제이크 형이 레일라고 레일라가 곧 제이크 형 아닌가요? 둘이 진짜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도 제이크 형이죠 레일라는 애 나이프니 아니니까 폴라로이드 러브 내가 몰랐어? 저는 몰랐어요 폴라로이드 러브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무거워 헤비 마음이 산책시키기, 마음이 놀아주기 마음이 놀아주기 마음이 놀아주기에는 되게 쉬워요 마음이 공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던져주기만 해도 되게 신나해요 잘 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자? 피자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있고 또 뭐 있지? 이탈리아 푸드를 잘 몰라요 정원아 여기는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여기는 오후입니다 오후... 메시아 오후 3시 17분입니다 넷플릭스 쇼 뮤비 뮤비... Catch me if you can도 있고 어제 쿵푸팬더 봤어요 어제 아니다 그젠가? 쿵푸팬더... 쿵푸팬더 봤고 그래도 되게 볼 거 많은데 드래곤 기회들이 더 재밌고 흠... 귀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증을 빠른 뒤 소시지 예전시 시클먼스 커피 아니면 스무디? 스무디 아직은 스무디는 못 이겼나? 정원 슬레이, 땡큐 필리핀 피자 스윗포테이로 피자 그리고 옛날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새우 롤 피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피자가 이렇게 세모나키 있고 끝에 새우 있고 감자로 이렇게 롤 감자롤이 말려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 단정됐더라고요 어디 브랜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우가 맞나? 쉬림프 롤 피자 맞나? 뭐 진짜 맛있었던 거 있었어요 항상 먹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있으면 먹고 싶다 새벽에 침 나오게 하네 아침으로 피자 바로 가시죠 파인애플 피자는 사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인애플 피자 먹는 거 이해 안 된다 그런 거 저는 민드초코 말고는 그냥 오픈마인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있으면 먹는 느낌? 지금 벌써 3시간이 지났군요 뭐야 정훈아 애정훈 알아요 덕질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애정훈을 썼대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를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정훈이한테 애정훈을 다 써버렸네 좋군 아주 바람직한 엔지니어스 근데 그 애정훈 쓰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몰라요 아무튼 저한테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다 와우, 월요일 화이팅 하시죠 벌써 월요일이야? 투어 하다 보면 약간 날짜 감각이 없어지는 거 같아 정훈아 잘 거야, 오늘도 랑랑 오케이, 랑랑 쿠키 아니면 브라우니? 쿠키 브라우니는 약간 빵 느낌이라서 간식 느낌이 안 나요 약간 밥 같아요 쿠키는 그래도 바삭바삭해서 간식 같은데 안 돼 뭐야, 이거 떼지겠다 안 돼 건네면 안 되겠다 뭐 할까? 비니 떼면 그냥 비니가 되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떼면 그냥 일반 비니 이게 떼져도 사랑해 주실 거죠? 이 비니 이거를 엔진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지 나한테 물어봐야지 떼져도 써야겠다 핏이 따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정훈 씨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제가 댓글 달 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댓글을 봐요, 이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런 댓글을 보는데 저도 다 달아주고 싶은데 그런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약간 뭔가 처음 뭐지? 되게 그 글이 있었는데 약간 엄청 엄청 많이 달았어요 댓글 달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약간 그거에 댓글을 달아 드리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많이 달면서 다양한 글에 댓글을 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댓글 모먼트에 엔진분들이 다 댓글 달아줘 라는 말을 다 똑같이 똑같은 폰트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대로 써주시면은 제가 더 많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정원 여기는 벌써 새벽 4시네요 4시군요 자야 될 시간에 왜 아직도 끼 있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추워요 미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지역마다 온도차가 크더라고요 저를 봐야 된다고요? 제 코멘트 봤을때 thumbs up 뭔가 이렇게 누워서 하는 위버스 라이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양정원을 보기 위해서라면 잠따위 포기하지 잠 자야 돼요, 여러분 잠이 진짜 중요해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요즘 약간 초콜릿보다 바닐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하지? 취향이 좀 변하고 있어요 바닐라 요즘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안대 없을 때 이걸로 써야겠다 여러분,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엔진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잘 슬슬, 잘 시간인 나라인 엔진분들은 잘 자시고 오늘도 파이팅 앤 굿나잇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캡처 타입 하자고요? 오케이 아이고 약간 셀카 찍는 것 같아 에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